디모델 전서 5장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아무 의지할 것 없이 홀로 사는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시간을 보내는 과부는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십시오. 믿는 사람은 자기 친척, 특히 가족부터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과부의 명단에는 적어도 60세가 넘고 남편을 진실하게 잘 섬겼던 사람이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착한 일을 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자녀를 잘 기르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우며 이 모든 선한 일에 몸바쳐 일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그 명단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헌신한 후 간혹 재혼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과부들은 이 집 저 집 드나들며 남의 험담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집안을 돌보게 하십시오. 그러면 비난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과부들은 이미 믿음을 버리고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그 여자가 직접 과부를 도와주어서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높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인 장로들은 더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곡식을 타작하는 소가 먹지 못하도록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였고 일꾼이 품삭스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거든 장로를 고소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지져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십시오.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선택된 천사들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편견을 갖지 말고 공정히 이 모든 일을 하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함부로 손을 얹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자신을 깨끗이 지키십시오. 디모드여,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약간 마시도록 하십시오. 포도주는 소화 기능을 도와주어 지금처럼 자주 아프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심판받기도 전에 환하게 드러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선한 일도 마찬가지로 쉽게 드러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결국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